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오늘 뭔가 조금 이상한 것 같지 않습니까? 말하는 게 조금 이상하죠? 약간 입에 뭔가를 물고 있는 듯한? 오늘 교정을 했거든요 안 보이죠? 안쪽에 교정을 했어요 오늘의 메뉴는 곱창입니다 곱창! 곱창! 곱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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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인분이에요 여기는 대창, 염소장 이런 게 없어요 그냥 곱창, 곱창밖에 없어요 제가 발음 연습을 좀 빨리 해서 좀 편한 발음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부추마늘, 간천엽, 쌈장, 김장, 부추, 김치 저 입사에 했을 때 신청이 있었어요 요즘 저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오늘 그렇게 한 게 없는데 용혈 팀장은 그 뭐야? 그 뭐야? 전성 중입니다 형님! 네! 전성 중입니다 전성 중입니다 곱창 사장님이 이렇게 주워주십니다 곱창이 나왔는데 가장 recognizing 곱창는 건들지 말고 丸통, 뜨거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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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저 먹으래요 곱창은 건들지 말고 제이펭 식감도 좋 directional МУЗЫКА 오징어 고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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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른 맛이 없나요? 음~! 다른 느낌이지? 네 어? 마늘 소스 와우 고춧가루 고추 고춧가루 고춧가루 월요일이 포 eagle 고추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추 고춧가루 고추 고춧가루 고춧가루 다 먹었으니까 이제 밥을 조금 먹어야겠죠? 사장님, 밥 두 개 볶아주세요. 이렇게 가져가서 밥을 볶아주세요. 국수 들어가고. 밥이 나왔어요. 볶음밥이. 볶음밥이 나왔다고요. 밥도 먹고 싶어요. 밥을 먹어야지. 밥을 먹어야지. 밥을 먹어야지. 오늘이 됐습니다. 밥을 먹어야지.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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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교정하고 뭐 먹기가 이렇게 힘든 건줄 몰랐어요. 맘 같아서는 곶창 4인분 했다가 볶음밥 2인분 딱 먹고 싶은데 그래도 저는 맛있으니까 빨리 이게 익숙해져가지고 발음도 좋아지고 먹는 것도 가리지 않고 다 먹었으면 좋겠어요.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, 구독, 구독 꼭꼭 눌러주시고요. 신쿵 많이 구독해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 만나요. 안녕 빠이빠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